흡혈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밤사이에 두 건이 더 확인됐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충남 서산과 홍성에 있는 한우 사육농가 두 곳에서도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일 국내 첫 번째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 농가는 모두 29곳으로 늘어났습니다. 방역 당국은 현재 의심 농장 7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.